박시스 로스트 프레그먼트 박스 안에 있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이게 뭐야? 두 개 다 할 수 있나봐 일단 이 상자를 열어봅시다 상자 열기 게임인가? 이런 류 너무 좋아 이건 뭐임? 인간의 몸을 기계로 지한다 이런 건가? 배터리 주스 나 힌트 따위 보지 않아 버튼도 있다 버튼 눌러봐 뭔가를 걸어야되나봐 그 다음에 이거 크리스탈 글로브 이건 뭔가 장치가 열릴 것 같은데 툴 무슨 툴이냐 이거? 어허 음 이것도 내가 이렇게 여는 거구나 오케이 이게 뭐지? 조이스틱? 어? 이거를 열다 넣는 건 아니겠지? 여기도 딱히 넣을 게 없어 딴 데를 한번 열어봐 열쇠 하하 여기다 이게 이거다 그쵸? 이거 어떻게 여느냐인데 주변에 또 뭔가 장치가 있나? 하 하 하염없이 돌리는 것 같기만 한데 아 이건데 이렇게 아하 배터리 어우 뭐야 이거 아하 이렇게 옮기는 거야? 음 일단은 초록색깔을 끝으로 놓고 빨간색 보라색 됐다 민결 차지 띵 레버 레버를 이따가 넣는 거죠 이렇게 체칵 체칵 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여기도 놓고 돌리고 여긴 반대로네 오우 열쇠 열쇠 열쇠는 여긴가? 이렇게 이게 뭐야 퍼즐피시스 퍼즐피스 퍼즐피스 딱 봐도 이런 데 넣는 건데 정확하네 정확하네 핫 어?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뜻이지? 아 이것도 돌아가는구나 이거 돌려서 뭐해 모르겠지만 막 돌려봐 위치를 바꿀 수가 없네 저거는 어떻게 하는거임 힌트가 없나 아 이렇게 놔서 얘네 위치 옮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 내가 좀 바보같았다 어 위치 혼자 열리네 뭔가 뭔가의 저주를 해제하는 건가 이런것도 막 풀다보면 스토리 같은게 있긴 하던데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건 바이킹이다 일단 오 꿀필인가 이거는 그 다음 바이킹 한번 해봅시다 착 여러분 열릴줄 알았는데 안 열리네요 열려라 일단 이건 모르겠고 일단 이건 모르겠고 그때는 눌러지지도 않네 이걸 여기다 꽂자 이걸 여기다 꽂자 이걸 여기다 꽂자 이걸 여기다 꽂자 헐컹 헐컹 돌아가지는 않네요 돌아가지는 않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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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대충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얘가 여기로 가야되네요 그러면... 됐다 이렇게요 사이트 하나 챙기고 어... 이거 이제 여기다 꽂으라고 칼 이 칼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이런 게임들은 재밌어 이러면 이제 이걸 들어 올리는 퍼즐이구만 여기에 짚고 여기도 코인이 나오고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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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몰라 이거 니은기억 그다음에 이거는 고래시계 같은 거 오... 공인을 해제한다 공인을 해제한다 뭐가 올라온다 흠 뭐임 이게 뭐지 여기는 여기만 용이 있네 드래곤토큰 이걸 여기다 꽂는 건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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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쳐! 와 룬이다 룬 오... 어... 어 용이 용이 소환 됐어 오... 어 이것도 아까 그거잖아 얼굴 나오는 거 끝났네 요것도 생각보다 금방 깼다 핑 이렇게 두 개가 데모으로 있네요 재밌어. 역시 이런 기계장치들 퍼즐 푸는 게임은 참 재밌는 것 같아. 어쨌든 박시스 로스트 프레그먼트는 요까지.